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세포의 작은 기관이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요. 우리가 마신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한 95%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은요.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곳저곳을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인 거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고 코엔자임 큐텐이 에너지 공장장이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공장은 있으나 공장장이 없으면 공장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공장장이 있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공장장이 있으면 공장장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잘 안 돌아가죠.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 코엔자임 큐텐이 부족해서 세포가 에너지 생산을 못해. 그럼 어떻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활동을 해도 금방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속이 되면 뭐가 됩니까? 현대들의 고질병은 바로 만성피로가 되는 거예요. 만성피로예요. 그래서 만성피로인 분들은 바로 코엔자임 큐텐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부족한가 보다. 저 너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냥 집에서 나오자마자 피곤해요. 맞아.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그냥 바로 퇴근하고 싶어요. 그 정도면 피곤하다고 하면 왜 그거잖아. 뭐 영양제 주거나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그거 주거나 아니면 코큐텐이라고 해서 보내주기도 해요. 그게 그거잖아요. 코엔자임 큐텐. 그쪽 얘기하네. 맞아요. 이 코엔자임 큐텐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고요. 체내에서 끊임없이 펌프질을 하면서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주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심장! 심장, 펌프질. 맞아요. 심장이죠. 이 심장은요. 근육이 이제 심장 근육을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심장에는 미토콘드리아와 코엔자임 큐텐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심장에 코엔자임 큐텐이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 어려워지면서 혈액순환도 방해하고 고혈압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음...